그냥 이렇게 비벼 먹어도 맛있는데 고추장이 맛있어가지고 음식을 먹기 전에 코로 냄새를 먼저 맡기도 하지만 음식을 입에 넣고 씹으면서 역으로 빠져나오는 냄새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오랫동안 씹지 않아도 충분히 향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확실히 식감이 좋은 거예요 칼로 써니까 바닷물 숭호를 44철 22도로 유지해 오징어의 신선도를 극대화하고요 죽은 거는 썰을 것 같으면 오징어가 쳐져요 쳐지면 맛도 없겠죠 이거는 죽었으니까 산 거는 바삭바삭하게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징어 회 뗀지 발사 4반 세기 오징어 한 마리에 칼질만 100여번 좋은 재료에 훌륭한 솜씨가 다해졌으니 맛이야 따놓은 당상인기지요 막막 대해선상에서 줄인 배를 채우던 게 엇그대 같은데 말입니다 물회는 사실 바다에 선원들이 나가서 도시락 근사하게 싸서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배에서 그날 잡힌 거 썰어서 집고추장에 비벼서 채소하고 넣고 비벼서 먹다가 물 부어서 그냥 맹물 부어서 후루룩해서 마시고 울릉도 물을 넣어서 맛이 있는데 물회를 좀 부어서 물회를 한 듯이 울릉도 물이 참 맛있어요 고추장을 많이 넣어야 되는군요 네 물 넣으면 고추장을 좀 더 넣으시고 울릉도 물이 맛나면 얼마나 맛나겠냐만서도 법도 따라 물도 밥도 양껏 싹싹 말아보죠 밥의 단맛일까요 물 맛 덕분일까요 갈증이 싹 가시는 달달하고 시원한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숟가락을 들었는데 울릉도 오면 오징어인데 오징어 없는 울릉도는 상상이 안 돼요 오징어가 못생긴 사람은 오징어라고 하죠 문자는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왜 정우성 씨 옆에 있으면 다 오징어 되잖아요 남자들이 숟가락을 무겁게 들었습니다 오징어가 거의 잡히질 않습니다 없어진 명태의 뒤를 잇는 것은 아닐지요 어집력이 누군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를 이용하는 것의 의미가 없었다고 하죠 오징어가 잘 못했습니다 이번은 어떻게 되실까요 오징어가 잘 못했다는 것입니다 소음을 맞출 수 있는 점이 더 오징어가